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알려드릴 것은 오른쪽 위에 이제 네이버 쿠폰 쿠폰 받아가세요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각종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는데요 1000원당 100원 할인 3000원당 300원 할인 10,000원당 1200원 할인 20,000원당 3000원 할인 30,000원당 5000원 할인 50,000원당 7,000원 할인 10,000원당 15,000원 할인이구요 본 쿠폰은 2018년 2월 6일 23시 59분까지 다운이 가능하며 본 쿠폰은 다운로드 후 5일까지 유효하답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넥슨캐시 할인 혜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